네. 유망 기업을 알아보고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자 독립 리서치 벨리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시는데 외국 잘 다녀오셨죠? 네. 네.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직접 다녀오신 기업 소개해 주고 계신데 어떤 기업 위주로 좀 소개를 해주시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에 5천억 원 미만 기업 중에 성장성 아니면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탐방을 다니고 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지난해 이제 마지막 방송 때 이제 2022년에 탐방을 한 123개를 갔다 왔는데. 그렇죠. 이제 연말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로 추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로 좀 내부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2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10개 중에 이제 2개 정도 또 오늘 좀 자세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존에 소개해 준 기업 중에서 그야말로 이제 AS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새롭게 새로운 한 종목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네. 그럼 두 기업 준비를 좀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업 어떤 기업이죠? 첫 번째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트렉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완성차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많이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한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2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주가가 14,100원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사는 그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전문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사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지난해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린 컨셉 중에 하나가 2021년도에 완성차 부품 관련 업체들 좀 중소형 업체들이 다 적자 전환을 했었는데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난해 9월에 이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완성차 업체 그리고 전기차를 넘어서서 자율주행까지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2027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또 그거와 관련한 주간 기간으로 지금 선정이 또 돼서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율주행과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CS2023이 지금 이제 곧 열리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화두가 모빌리티거든요. 앞으로 모빌리티 기업은 좀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라는 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다. 그 말을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 그거를 또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실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항상 왜냐하면 성장산업은 실적이 담보되지가 않고 미래의 성장이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미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네홈시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네홈시티가 뭐 이미 다 지나간 거 또 뭐 약간 좀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정말 빠른 순환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이제 네홈시티 관련주들이 한 번 크게 시세를 내고 지금 웬만하면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네홈시티와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 북미 시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인 전진건설 로봇이 사우디아라비아 파트너사하고 또 공급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고 이 회사 자체도 지금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분을 또 100%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 회사는 실적의 안정성과 산업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성을 둘 다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을 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도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네홈시티 때문에 앞으로 수혜로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확실하게 진출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MOU를 체결을, MOU라는 게 사실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북미 쪽에서 이미 실적을 잘 구현해내고 있는 기업이고 2021년도 전진건설로봇의 실적이 매출액 1,255억 원에 영업이 182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 회사를 실적으로 좀 의심하는 사람은 또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2만 2,500원,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 2023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기업은 이제 SPG인가요? 네, 이제 또 어제였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뛰어드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큰 틀을 보자면 결국은 현대차 같은 경우가 1조 원을 들여서 보스턴 다이네믹스 지분을 인수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LG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형주의 일부 이대주주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가시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올라오는 건데 사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CES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섹터가 또 로봇이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온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상장 이후에 거의 최고가 부분까지 이제 오늘 또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봤던 종목 중에 하나는 SPG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밀 감속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감속기라는 게 당장 우리가 이제 로봇을 큰 틀로 보면은 뭐 산업용 로봇이 있고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일상에 침투하는 게 상대적으로 서비스용 로봇이 많은 상황이긴 하죠. 서비스용 로봇 같이 그런 부분들이 많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증권사에서 초창기에 가장 좋아했었던 종목은 에브리봇이라는 회사인데 실적이 어쨌든 나오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감속기 부분은 아직 아니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를 예상을 해보면은 매출액 4,450억 원에 영업이 27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일단은 가시적으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회사 뭔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전방산업이 안 좋아지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산업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진짜 실적이 나올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자동화 부문 관련해서는 실적이 줄었는데 오히려 미국 쪽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이 미국하고 중국이 또 분쟁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 걸 안 쓰고 이 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매출액도 정말 꾸준하게 20, 21, 22, 23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감속기의 종류가 SR 감속기, SH 감속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로봇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속기, 속도를 제어한다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 회사가 또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감속기가 이제 로봇 기술 중에서 어떻게 난이도가 좀 어느 편이에요? 이게 난이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뭐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었던 SBB 테크나 이런 회사도 감속기 전문 제조업체인데 이게 결국은 주요 고객사가 어디고 그 감속기가 그 주요 고객사의 산업에 어느 정도 침투를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분기부터 현대차 조제화 공장 라인에 또 부품이 들어갈 거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지금 이제 로봇 섹터가 상승하는 가운데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회사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 공이삼 씨에스에 또 참여하는 모트렉스 그리고 에스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